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달은 인간의 문화와 신화에서 오랜 역사와 의미를 가진 상징적 존재입니다. 달은 밤하늘에서 빛나는 유일한 천체로서 그 자체로 신비롭고 신성한 느낌을 주며 많은 이들에게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전달해 왔습니다. 꿈속에서 달을 보는 것은 다양한 감정과 상황을 나타낼 수 있으며 그 의미는 꿈을 꾸는 사람의 개인적인 경험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달은 종종 감정과 직관 그리고 무의식의 상징으로 해석됩니다. 달이 주는 신비롭고 변덕스러운 특성은 사람의 내면, 세계와 연결되기 때문에 꿈에서 달을 보는 것은 주로 감정적 상태나 무의식적인 감정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달이 밝고 고요한 상태로 나타난다면 이는 꿈꾸는 사람이 감정적으로 안정되고 평온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반면 달이 흐려지거나 구름에 가려진다면 이는 불안하거나 혼란스러운 감정 상태를 반영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달은 주기를 가지고 변화하는 천체입니다. 이처럼 달은 변화와 순환, 재생을 상징하는 중요한 요소로 꿈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특히 보름달은 종종 완성과 성취, 목표 달성의 상징으로 해석되며, 신월 초승달은 새로운 시작이나 희망의 시작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달의 모양이나 위치는 꿈에서 변화나 전환점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꿈속에서 달이 점차 차오르거나 기울어지는 모습은 삶에서 겪고 있는 변화나 상황의 전개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달은 때때로 미래에 대한 암시나 예지적인 의미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꿈에서 달이 크게 보이거나 특별한 방식으로 등장하는 경우, 이는 미래에 있을 중요한 사건이나 변화의 예고일 수 있습니다. 달은 고대부터 신성한 존재로 여겨져 왔으며, 꿈속에서 달의 위치나 빛의 세기 등을 통해 미래의 방향을 제시하거나 경고하는 신호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달은 오랫동안 여성성과 관련이 깊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서는 달의 여신 아르테미스를 비롯하여, 다양한 문화에서 달은 여성의 신성한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꿈에서 달이 나타날 때 이는 종종 여성적 에너지, 즉 직관적이고 감성적인 면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이 꿈속에서 달을 본다면, 이는 자신의 내면의 여성적인 부분이나 감정적인 변화에 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꿈속에서 달이 밝고 선명하게 보이는 경우, 이는 대체로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됩니다. 달의 빛이 밝을수록 꿈꾸는 사람이 현재 직면한 상황에서 안정과 평화를 찾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달이 밝게 빛나는 것은 감정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정리된 상태를 나타내며, 직관이나 예지적인 능력이 강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꿈속에서 보름달이 등장했다면, 이는 목표를 달성하거나 큰 변화가 일어날 때를 예고하는 긍정적인 상징일 수 있습니다. 달이 흐려지거나 구름에 가려지는 꿈은 불안감이나 혼란스러운 상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꿈은 현재 자신이 겪고 있는 문제나 갈등으로 인해 감정적으로 불안정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한 꿈에서 달이 가려지는 장면은 무언가가 숨겨져 있거나 진실이 밝혀지지 않음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이때 꿈은 자신이 직면한 문제나 감정에 대해 보다 깊은 이해와 인식이 필요함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달이 붉거나 변화하는 꿈은 감정적으로 격렬한 변화가 있음을 나타냅니다. 붉은 달은 종종 강한 감정적 변화나 갈등, 위기를 의미할 수 있으며 꿈에서 이러한 달을 보았다면 현재 겪고 있는 상황이나 감정의 폭발을 예고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붉은 달은 위험이나 위기 또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꿈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꿈은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리고 냉철한 판단을 내려야 할 시점임을 경고하는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초승달은 새로운 시작, 희망, 가능성의 상징입니다. 꿈에서 초승달이 나타난다면 이는 새로운 국면이나 변화가 시작될 것임을 예고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초승달은 또한 잠재력과 성장의 상징으로 아직 실현되지 않은 가능성이나 꿈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 꿈은 꿈꾸는 사람에게 새로운 기회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긍정적인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또한 초승달은 자신의 내면에 숨겨진 가능성이나 창의력을 발견할 수 있는 시점이 다가왔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달이 떨어지거나 깨지는 꿈은 대개 큰 실망이나 좌절을 의미합니다. 이는 꿈꾸는 사람이 현재의 상황에서 큰 실망을 경험하거나 자신의 목표나 희망이 실현되지 않음을 느낄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달이 깨지거나 떨어지는 모습은 꿈꾸는 사람이 겪고 있는 불안이나 좌절 혹은 큰 상실감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런 꿈은 때로는 꿈꾸는 사람이 처한 현실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함을 암시하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더보기란을 확인하시고 궁금증은 댓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물 위로 해와 달이 만나는 꿈 집안에 경사스런 일이 있거나 뜻밖의 행운을 맞이한다. 선남선녀가 문화의 광장이나 분위기 있는 공간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꽃을 피운다. 개가 달을 보고 멍멍 짖는 꿈 태기가 생기고 예쁜 딸을 낳는다. 집안에 경사스런 일이 생기며 먼 곳에서 귀한 손님이 오신다. 달 앞에 크고 빛나는 별이 지나가는 것을 보는 꿈 사업 또는 희망적인 일이 지도자, 안내자, 협조자에 의해서 달성된다. 달과 별을 보고 합장을 하는 꿈 신묘한 문예작품을 창작하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로 신상품을 개발하게 된다. 세대과 부인은 임신을 하여 귀한 자식을 잉태한다. 합격, 승진, 당선, 대길 등의 기론이다. 달나라를 탐험하는 꿈 최고의 목표를 달성하거나 학문연구의 큰 선거라 외국여행이 이루어진다. 달덩이가 떨어져 양기비꽃이 되는 꿈 입신 출세한 여아를 낳을 탐험 달무리가 오색찬란한 꿈 달무리가 오색찬란한 꿈을 꾸게 되면 결혼생활이 행복해지거나 기쁜일, 추억에 남는 일이 생긴다. 달무리가 지는 걸 보는 꿈 결혼을 하게 되거나 결혼생활이 행복해짐 달무리가 진 속의 달이 밝게 빛나는 꿈 다른 어머니, 애인, 친구, 여성, 지도자, 명예, 출산, 생명력, 임신, 또는 풍요의 상징이다. 아울러 심리적인 꿈에서는 빛을 받아 반짝이는 것 좋은 결과 감수성이나 직감의 세계, 무의식, 여성적인 것을 상징한다. 그 중에서도 달무리는 결혼을 암시한다. 달무리 속의 달이 밝게 빛나는 꿈은 결혼생활도 원만하고 행복할 암시이다. 지금 혼담이 진행 중이라면 결혼하게 될 것이다. 달밭은 밤하늘을 본 꿈 사랑에 성공합니다. 달밤이나 저녁 무렵의 길을 걷는 꿈 달밤이나 저녁 무렵의 길을 걷는 꿈을 꾸게 되면 미처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들을 갑자기 접하거나 새로운 사람과 사귄다. 달빛에 빛나는 배나무 꽃을 보는 꿈 달빛에 빛나는 배나무 꽃을 보면 좋은 작품을 써서 여러 사람에게 지식을 제공해준다. 달빛이 집안을 비추는 꿈 기다리던 사람한테서 기쁜 소식이 이르거나 사업이 흥하고 재수가 대통할 꿈이다. 달빛이 창문으로 들어오는 꿈 집안의 경사가 생기고 소식이 오며 고통이 사라지는 길몽 달에 접하는 꿈 사업이 점차 발전할 것을 의미한다. 달에게 절을 하는 꿈 귀인을 만나 도움을 받거나 상급기관이나 상사에게 청원하여 소원을 이루게 된 달을 보며 술을 마시는 꿈 자신에게 막중한 책임이 주어지거나 어떤 일을 했을 때 큰 성과를 거두게 된 달을 본 꿈 태몽으로는 딸을 낳게 된 달을 삼키거나 뱃속으로 들어가는 꿈 예쁜 딸을 낳을 태몽 달을 잡고 하늘로 오르는 꿈 고속 승진하고 입신 출세한다. 입하, 승진, 합격, 당선, 취득, 승리 등의 깊은 경사가 있다. 달을 쳐다보거나 달에 안기는 꿈 달을 쳐다보거나 달에 안기는 꿈을 꾸게 되면 오고 가는 혼담이 성사되어 결혼하게 된다. 달을 품에 안는 꿈 결혼 상대자를 만나게 된 달을 향해 절을 하는 꿈 자신의 뜻이 윗사람에게 반영되어 이를 도모할 수 있게 된다. 달의 그림자가 몸에 들이오는 꿈 만사가 마음대로 되지 않으며 혼담이 깨지게 된다. 달이 갑자기 떨어지는 꿈 아는 사람 중에 불행이 다가올 암시임 달이 구름에 반쯤 가려져 있는 꿈 부부간이나 연인 간의 갈등이 생길 꿈 달이 두 쪽으로 쪼개지는 꿈 달이 두 쪽으로 쪼개지는 꿈을 꾸게 되면 부모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 달이 물속에 비쳐 보이는 꿈 유명인에 관한 기사를 지상을 통해서 읽게 된다. 달이 산너머로 지는 꿈 좋지 않은 일이 생김 달이 여러 개 떠서 밝게 빛나는 꿈 달이 여러 개 떠서 밝게 빛나는 꿈은 사업체가 여러 개가 되어 집안의 재산이 많이 불어날 것으로 볼 수도 있고 건강하고 훌륭한 인물이 여러 명 집안에서 나올 수도 있다. 또 자신을 도와주고 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친구나 인물들의 등장을 예고하는 꿈일 수도 있다. 달의 수와 빛나는 정도에 따라 행운이나 사람들이 달라질 것이다. 달이 유난히 밝게 빛나는 꿈 결혼하거나 임신을 의미함 재산이 늘어나는 길몽 달이 태양을 가리는 꿈 총명한 아이를 낳게 되거나 권력이나 권세가 오래가지 못하게 됨을 암시 맑은 물속으로 흐르는 달빛 꿈 매우 훌륭한 예술적인 작품을 창작한다. 물 가운데 달 그림자가 비치는 꿈 모든 일이 허황되고 근심이 이르며 헌담 중이라면 깨어지고 말 것이다. 물속에 비친 달을 보는 꿈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이나 자신이 보고 싶어하는 사람을 만나는 꿈 물에 비친 달의 꿈 오랜 노력의 결과가 이루어져 명예를 얻게 될 길몽이다. 밝은 달빛 아래 동백꽃이 산뜻하게 피어있는 꿈 심오한 학문과 진리를 탐구하거나 훌륭한 작품을 발표한다. 밤하늘에 초승달이 떠있는 꿈 어떤 일이 계단식 진보 과정으로 밝은 미래가 보인다. 입하, 입사, 개업, 영구 등의 새로운 꿈과 희망이 보인다. 보름달 초생달 반달이 함께 떠있는 꿈 여기저기 무리한 투자를 하여 복잡한 일에 얽힘 보름달을 꾼 꿈 부자가 되는 꿈 임신부라면 아들을 낳을 꿈 보름달을 바라보는 꿈 당신이 바라는 환경을 손에 넣을 수 있고 만사가 호전될 진처 보름달이 여러 개가 떠있는 꿈 재산이 드러나고 돈이 생길 꿈 보름달이 하늘에서 환하게 비추고 있는 꿈 생활이나 환경이 호전되어 집안이 화목하고 마음의 근심 걱정 없이 편안해진다. 불꽃이 거세게 치수사의 달 별 등을 태우는 꿈 장처 귀인이나 실력자의 도움을 얻게 되고 번창 부귀의 제일 좋은 기회가 생기게 된다. 산 위에 떠오르는 달을 보는 꿈 산 위에 떠오르는 달을 보는 꿈을 꾸게 되면 예술인의 경우는 자신의 이름을 널리 떨칠 길몽이다. 삼봉우리의 달맞이 꽃이 달을 보며 곱게 피어있는 꿈 2파 승진 당선 합격 학위 자격 취득 창작 성공 승리 상봉 등이 있다. 상대방 얼굴이 밝은 달로 보이는 꿈 훌륭한 스승을 만나 도움을 받고 새로운 문예작품을 창작하게 된다. 어두운 달밤의 상가집에 가는 꿈 달은 임신이나 출산을 암시한다. 달이 커가거나 키우는 것은 전형적인 자궁의 상징이다. 또한 달은 남성의 꿈에서는 어머니 연인 아내 자식을 뜻하고 여성의 꿈에서는 어머니와 자식을 상징한다. 아울러다리 남녀관계를 나타내기도 한다. 한편 심리적인 꿈에서는 빛을 받아 반짝이는 것 좋은 결과 감수성이나 직감의 세계, 무의식, 여성적인 것을 상징한다. 어두운 달밤의 상가집에 가는 꿈은 좋지 않게 지내는 사람과 상의해야 할 일이 생기는 것으로 해석할 어스름 달밤이나 저녁 무렵에 길을 걷는 꿈 생소한 일을 접하게 되거나 처음 만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게 된다. 어슴풀의 한 달밤에 배꽃이 피어있는 꿈 반가운 사람을 만나거나 경사가 있음 저녁 무렵이나 어슴풀의 한 달밤에 길을 걷는 꿈 생소한 일을 접하게 되거나 처음 가보는 곳에 가거나 처음 만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게 됨 정월달 초반의 물고기 꿈 가업이 번창하고 재물이 풍족해진다. 지평선 너머에서 해와 달이 떠오르는 꿈 태몽으로 소유자는 외국에서 출세할 사람이 된다. 초생달이나 반달을 보는 꿈 조금씩 미래가 밝아지고 자신과 관계된 일의 일부를 세상에 공개하게 되며 한편으론 짝사랑을 암시 태양과 달이 나란히 떠서 밝은 빛을 내는 꿈 부모님의 덕으로 자신의 일이 잘 될 운 태양과 달이 동시에 밝게 비치는 꿈 국가의 권력분립이나 이원집 정제로 권력독주를 막고 서로 합리적으로 절충 견제해가며 맡은 바 정모를 성실히 수행한다. 태양과 달이 뱃속으로 들어와 임신하게 된 꿈 훌륭한 지도자나 예체능에서 스타가 될 자식을 낳을 태몽 토끼가 달에서 떡방아를 찢는 꿈 혼담이 오가거나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게 된 하늘의 해와 달이 동시에 떠오르는 꿈 영예가 상승하고 사업이 번창하게 된다. 이미 중천에 떠올라 있는 해와 달은 남의 꼬임에 빠지거나 유혹에 의한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해 또는 달 두 개가 하나로 교차하는 꿈 사업문 등이 일시적으로 불혼을 직면하나 반드시 제기한다. 사업, 단체 등이 연합하고 결혼이 성립되기도 한다. 해나 달을 짊어지는 꿈 장차 영부인이 돼 여아를 잉태하게 된다. 해와 달이 떨어지는 꿈 부모님께 근심이나 경고가 생김 해와 달이 산을 가리는 꿈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속일 것을 예시한 꿈이다. 해와 달이 함께 떠올랐는데 어느 한쪽만 밝고 한쪽은 어두운 꿈 누군가 자기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자신을 의미하고 있음을 암시하며 자신이 남의 자리를 넘볼 수도 있다.